알아보겠습니다. 장주희 캐스터, 그래도 아침에는 꽤 쌀쌀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꽤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죠. 원래 큰 추위라는 뜻의 대한절기지만 이때쯤 추위가 풀리는데요.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6.4도 등으로 이렇게 반짝 추울 뿐 한낮엔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따스한 남서풍이 불어 들어오면서 한낮에 서울이 3도, 광주가 7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눈이나 비 예보가 있습니다. 아침에 전남 남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강원 산간지역엔 최고 15cm 이상,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방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옅은 안개 낀 곳이 있습니다. 낮부터 온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겠고 내일 눈이나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가 건조하겠는데요. 현재 강원 영동과 남해안 일부 지역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6.3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단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도, 광주가 7도, 대구가 8도, 부산이 9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더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1, 2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눈비 소식이 작겠고요. 평년 기온은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